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내 남자의 비밀을 시청해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 상은 제가 받았지만 사실 여름때부터 같이 고생해온 저희 동료 배우분들 우리 다연씨, 정아씨, 세정씨 사실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그리고 우리 드라마에 나오시는 선생님, 윤지상 선생님 비롯해서 이위향 선생님, 정원현 선생님, 후명해드리지는 못했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저희가 긴 시간, 사실 1드라마 현장이 쉽지는 않은데요 긴 시간 힘을 내서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드라마 제작사 대표님, 이항봉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드라마 선장님이신 진영욱 감독님 너무나도 고생이 참 많으신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좋은 글 써주신 우리 허인무 작가님, 김현신 작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스태프분들, 지금도 사실 저희가 아직 방송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끝나지는 않았는데 내일도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고생하시는 우리 실내 스태프분들, 또 야외 스태프분들 지금 엄청 추운데 고생 너무 많이 하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이번에 역할을 제가 다양하게 하면서 고생하신 스태프분이 있습니다 제가 혹시나 상을 받게 되면 꼭 호명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우리 분장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손민근 팀장님 호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데뷔 때부터 같이 해온 매니저가 있습니다 우리 경수영, 그리고 WS 식구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스타일리스트 고은숙 실장, 또 우리 막내들 너무나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에서 가장 기뻐하실 우리 부모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보고 계실 장인어른, 장모님 감사드리고 힘든 스케줄 속에서 저희 아내가 육아를 하고 있는데요 한 번도 힘든 내색 안 하고 매조를 잘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마지막에 이 영광을 제 아내와 제 사랑하는 딸 하유리와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